1974년 전용술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이 짝사랑하던 마산중부경찰서의 직원인 엄씨를 칼로 살해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는 전용술을 초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선배로서 정성을 다해 옥중 뒷바라지를 다해주며 무기징역에서 감형되어 조기 석방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 덕분에 전용술은 감형을 받아 1993년 20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2004년 자신을 도와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를 살해한 파렴치한 전용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과론이지만 1차 살인했을 때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안 해주었다면 그리고 가석방 선처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교수는 살아있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본인의 석방을 위해 도와준 의인을 살해한 악랄한 범죄자 전용술 그리고 살인을 자랑하듯 반성도 없이 책까지 쓰려 했던 글을 낱낱이 알려드리며 하루속히 죄값을 받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렴치한 사형수에 대하여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용술은 출소 후 올바르게 새 출발을 하려는 의혹은 희박했던 것 같다. 땀을 흘리며 일할 생각은 없이 틈만 나면 이 교수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런 식으로 2,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갔고 사업 자금을 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 부부가 완강히 거절했고 교수를 원망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전용술은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 교수가 살해당한 뒤 교수의 동창은 며칠 전 이 교수가 휴대폰에 녹음된 협박 내용을 들려줘 깜짝 놀랐다고 증언했다. 돈을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전용술의 협박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또 전용술은 2003년에도 이 교수가 지인으로부터 매입해 개업한 합성동 모식당에서 교수의 부인을 칼로 위협하는 등 인질극도 버린 적이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전언이다. 2004년 7월 26일 이 교수는 방학을 맞아 마산모대학 교수들과 마산시내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10시 40분경 귀가 길에 합성 초등학교 동창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호프나 한 잔 마시자고 청해 합성동 모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이 교수의 동창도 동석했으나 11시경 돌아가 교수와 동창회장. 탄 둘이서 남은 술잔을 비우고 있을 무렵 11시 30분경 전용술이 친구를 대동하고 호프집에 들어섰다. 전용술의 손엔 종이로 된 쇼핑백이 들려있었지만 아무도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호프집에서 이 교수와 전용술 사이에 돈 문제 얘기가 있었으나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27일 새벽 2시 20분경 전용술과 함께 온 친구와 이 교수와 술을 마시던 지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전용술이 이 교수에게 칼을 휘두른 시점은 이때이다. 화장실 간 이들이 술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전용술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이 교수의 옆구리를 두 차례 찌른 뒤였고 바닥에 쓰러진 이 교수의 등을 두 차례 더 찌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전용술은 칼을 든 채 어디론가 사라졌고 일행은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서 바로 도주한 전용술은 새벽 택시를 타고 마산내서읍으로 갔다가 택시를 갈아타고 하만 가야 사거리에 내렸다. 여기서 휴대전화를 벌이고 인근 논두렁에서 피 묻은 옷과 몸을 씻고 걸어서 하만으로 가. 군북 인근 공원 벤치에서 노숙했다. 다음 날 7월 28일 기차를 타고 전용술을 타고 진주시 계양으로 도피했고 시내 시장에서 반팔티와 바지를 구입해 갈아입었다. 진주 남강둑과 시내 등을 배회하며 4일간 노숙하다가 도피 자금이 떨어지자 2차 범행도 벌였다. 8월 1일 진주시 문산읍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김 모 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택시와 현금 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훔친 택시를 사천읍 두량리에 버린 후 인근 야산에서 또다시 노숙을 한 후 삼천포로 향했다. 8월 3일 오후 6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돌아왔다. 당시까지 전용술은 이 교수가 숨졌는지 알지 못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 교수 사망사고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사망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때 사망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전용술은 자살할지 갈등하다가 포기하고 창원시내 한중학교 운동장 등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10일간 도피했던 그는 8월 5일 6시 창원시내동 모아파트에 살던 선배에게 처자가 3만 원을 빌린 후 창원올림픽 공원 벤치에서 빵과 우유를 먹고 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급습을 받아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기고 긴급체포되었다. 전용술의 이름이 가장 최근에 거론된 것은 2013년이다. 57세의 나이가 된 전용술은 살면서 사람 두 명을 죽인 경험을 그냥 두긴 아까웠는지.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A4용지 221장 분량의 자전적 소설. 어느 사형수의 독백을 틈틈이 집필했다. 2011년 9월 모 출판사에 소설을 보내려고 했지만 형의 집핵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발신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 발송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살인사건 두 건을 소재로 했고 이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부 발송을 금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공적인 관심 대상도 아닌데 묘사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와 관계없는 사적 영역이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에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출판은 좌절되었다. 무기수였던 전용술이 자신을 구명해준 대학 교수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범인의 단독 범행이면서 피살자가 한 명인 사건 중에서 마지막으로 범인에게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기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용술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200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지금도 폭역 중이다. 천인 공로할 만행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루빨리 사형수들을 처벌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